지금부터 DNS의 내부 구조랄까요? 메커니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클라이언트로서만 인터넷을 사용한 경우에는 여기 이후에는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서버를 운영하는 일종의 생산자가 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알면 많은 것들이 이해될 것이고 덜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소 어렵긴 하지만요 충분히 공부를 하는 고충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DNS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DNS 서버가 한 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하는 역할을 크게 분리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가 자신의 이름과 IP를 제출해서 등록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사용되는 컴퓨터가 어떤 이름을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 즉, 도메인에 대한 IP를 기억하는 기능과 그리고 물어보면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 기계가 한 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DNS 서버는 전 세계에 한 대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 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수천대에서 수만대의 DNS 서버가 흩어져 있어서 서로 분산되고 협력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인터넷을 IP를 기억하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철주의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사실은 이 도메인의 주소 뒤에는 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메인 네임을 적고 그 뒤에 점을 찍어보세요 문제 없이 잘 동작할 겁니다 점은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 것일 뿐 점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에서 이 각각의 부분마다 이름이 있어요 한번 이름을 따져볼까요? 이 점은 가장 최상위에 있다고 해서 얘를 root domain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root domain 밑에는 닷컴이 있는데 저 닷컴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도메인이라고 해서 top-level dom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닷컴말고도 .NET, co.kr, 또는 kr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top-level domain입니다 그리고 top-level domain 아래에는 이렇게 example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걸 뭐라고 하냐면 second-level domai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second-level domain 밑에 있는 저 블로그라고 하는 저 부분을 이제 second-level domain 아래에 있다고 해서 sub-domain이라고 불러요 이런 명칭을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이 눈에 잘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도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우선 여기 있는 이 도메인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은 그 각각의 부분들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서버 컴퓨터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금 컴퓨터가 4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각각의 DNS 서버들이에요 기능도 완전히 똑같은데 그것들이 점담하는 파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root 도메인을 담당하는 DNS 서버는 그 하위가 하위라고 할 수 있는 top-level domain을 담당하는 서버들의 목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top-level을 담당하는 DNS 서버들은 second-level을 담당하는 서버들을 알고 있고요 second-level을 담당하는 DNS는 서브 도메인을 담당하는 DNS들의 목록과 IP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즉, 상위가 하위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root는 second-level을 알지 못합니다 top-level은 서브-level을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 직속 하위부서, 하위 파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blog.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조회해서 저 주소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IP 주소는 결국에는 누가 알고 있냐면 여기 있는 서브 도메인을 전담하고 있는 저 DNS 서버가 blog.example.com의 IP 주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수만대, 수십만대의 네임 서버에서 자기가 필요한 IP를 이 컴퓨터가 알고 있다는 걸 그것을 한방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root-name 서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여러분이 컴퓨터라고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인데 치면, 최소한 모든 컴퓨터들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root-name 서버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root-name 서버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네임 서버예요 그러면 이 root-name 서버는 blog.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의 IP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저거는 주소가 com으로 끝나니까 top-level이 com이니까 com을 전담하는 네임 서버들의 IP를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top-level DNS 서버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top-level DNS 서버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다 답하냐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example.com을 전담하는 네임 서버의 IP를 알려줄게 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다시 누구한테 가겠어요? 최종적으로 서브 도메인을 전담하고 있는 네임 서버에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컴퓨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IP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컴퓨터는 자신이 원하는 IP, 원하는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임 서버들이 서로가 협력하면서 또 계층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IP 주소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메인 네임의 구조 또 각 부분의 명칭 그리고 각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서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